서브 득점 서브 득점 아 공격 좋네요 김유진 나갑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 코스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트 충분히 묻혀서 걸어줘야 됩니다 포핸드 탑 스핀 3대3의 승부 아 네트 맞고 공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갑니다 그 공에 대해서 김유진 선수가 코스를 잘 자리를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강타 받았어요 다시 한번 찍습니다 야 이번에 공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지금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브 김유진의 서버 빨리 공격 8 2 3 4 끝 2 5 4 맞은 1. 3. 4. 5. 5. 5. 5. 6. 6. 7. 5. 10. 5. 5. 5. 5. 5. 5. 6.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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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5. 6. 7. 8. 9. 9. 길게 왔죠. 나갔어요. 길게 와서 길게 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범신이 나고 있죠. 김유진의 매치포인트. 레티가.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